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특별한 모자를 썼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 영상을 제 채널을 오픈은 2년만에 제가 감비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모자를 특별하게 썼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 제가 모자를 쓰면은 여러분과 이제 즐거운 아이컨택트를 할 수가 없어 같아가지고 제가 모자를 벗고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지 2년만에 드디어 제가 무엇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관심있게 제 영상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살짝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감비아 UN 사무소에서 2018년 1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감비아 내에 여러가지 다양한 UN 기구들이 있어요 뭐 UNDP, UNICEF, WFP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UNRCO라고 UN Resident Coordinator's Office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Peace and Development Specialist로서 어 말이 떨어졌어 Peace and Development Specialist로서 제 Supervisor인 Peace and Development Advisor과 함께 감비아에서 PDA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뭐 정부들을 서포트를 해서 이곳에서 새로운 이제 민주주의의 발판을 만들고 좀 더 건강하게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감비아 내에 있는 여러가지 UN 기구들을 조율을 하면서 코어디네이션 역할을 당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감비아에 2018년 11월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 11월 초에 비행기표까지 다 샀는데 제가 차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어 운전을 하는데 뒤에 차량이 과속을 한 바람에 저를 박았거든요 그래서 과실 100% 였어요 뒷차 그래서 병원에 한 3주 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원래 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소한 세 달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왠지 그때 상황의 느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된 게 얼른 가서 서포트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길지 보고 싶은데 그래서 3주 만에 속성으로 저희가 치료를 받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좀 아프긴 아파요 목이나 허리나 그 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3주 만에 퇴원을 해서 감비아에 12월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저는 대학교 국제팀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다양한 외국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교원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학생들이나 그 중에서도 이제 간혹 아프리카 학생들을 만난 적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통해서 다행히 이런 문화적인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그거와는 다르더라고요 감비아에서 직접 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또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UN 기구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비아 같은 작은 나라에는 주로 스태프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다행히 많이 당담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로 하는 일은 감비아의 정치적인 현황 갈등들이 있는 요소가 있으면 제가 항상 그거를 모니터링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의 불씨 씨앗을 먼저 발견을 해서 되게 미니마이징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가장 간단한 걸로는 제가 카메라도 있고 영상 기술이 좀 있으니까 뭐 사진도 찍어주고 편집도 해주고 아니면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같은 거 디자인 같은 것도 한번 고쳐주고 뭐 제 동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벌써 2년이란 시간이 넘게 지났네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2년이란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죠 저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영상 비도는 제가 말을 많이 한 거 같으니까 다음번에 혹시나 영상에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니면은 UN이 뭔지 UN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숨김없이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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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